야, 들어가, 자기 소지션 들어가! 된다! 괜찮다니까! 어디서 프리킥이에요? 페널티에어리어 바깥쪽에서 프리킥입니다, 프리킥. 거기, 거기. 42번! 거기 발 벌리면 안 돼? 그냥 여기 볼게. 아니, 아니. 서리야, 서리. 여기 있다가. 야, 띄울 수 있어. 여기 있다가. 띄울 수 있어. 핸드볼이 됐기 때문에 원더우먼의 프리킥입니다. 김희정이 준비합니다. 자, 킷섬과 김설이 모두 중거리를 때릴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올라와 있습니다. 차면 나와, 차면. 세게! 빼줍니다. 하나, 셋. 세게! 빼줍니다. 자, 킷섬. 킷섬. 네. 밀어주고. 막혔어요. 들어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자, 소유미 따라갑니다. 소유미. 유미야, 살짝, 살짝. 살려줬어요. 대단하네. 자, 김다영. 소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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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설이. 오. 깨니는 척하면서. 김다영. 깨니는 척하면서. 김다영. 기상. 다시 한 번 숱. 다시 한 번 숱.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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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다영. 다시 한 번 숱! 오! 오! 다시 한 번 숱.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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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 맞고 벗어납니다. 자, 원더우먼이 뭔가 들뜻뜻뜻하면서 계속 골문 앞쪽에서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케미 선수가 잘 막았고요. 아, 콜리벤이 좋아요. 김가영과 소유리. 아, 콜리벤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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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리벤이 좋아요. 아, 콜리벤이 좋아요. 아, 콜리벤이 좋아요. 아, 아깝다. 아, 이런 일입니다, 지금. 아니, 어떻게 이렇게 송장에서 와. 나 손을 놓았어, 얼씨. 아니, 지금까지 사이드로 빼서 크로스해서 꼴는 적 없어. 첫 골이었어, 막 들어갔으면. 저는 또 움직임 진짜 좋았는데. 케미야, 잘했어. 좋아. 지금 집중 잘하고 있어.